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말이겠죠? 근데 저는 팬들에게 매년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먹자, 듬뿍 먹자 복을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그걸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건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드시길 바라면서 2023년 첫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시작합니다 스테이션 제트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유나나유나님 그리고 또요미님 내 이름은 전숨인님이 신청해 주신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였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2023년 새해가 됐습니다 뭐 달력의 숫자가 바뀌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마음가짐? 뭐 이런 게 좀 달라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가짐이라 뭐 조금 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더 노력해보기 뭐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모두 새해 복 많이 드시고요 올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마음 먹은 것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빵이 튄인 그냥 빵이 튄인 그냥 네 그럼 실시간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015님이 새해 첫 수요일에 만난 빵디 빵디 새해 복 듬뿍듬뿍 많이 많이 먹어 올해도 많이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새해 복 듬뿍듬뿍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다은님이 새해 복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우리 빵디 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래 니도 많이 먹으라 다은아 산삼코인님이 새해 복은 먹는 재미야 그럼요 새해 뿐만 아니고 저희는 늘 먹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3154님이 2023년에는 빵디의 솔로 앨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 23년 어 뭐야 뚜껑뚜껑뚜껑 그렇습니다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어 지금 생각보다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솔로 앨범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원래 저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만큼 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0810님이 한 페이지가 될게 새해 첫 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차트인 했었던 거 알아? 빵디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어 뭐 정정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죠 하지만 뭐 좋아요 새해 첫 곡으로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들어줬다 어 차트인을 했었다 오 또 이건 또 약간 금시초문인데 뭐 아무튼 군대에 있는 애들이 또 좋아하겠네요 6480님이 빵디 마이크에 있는 방 뭐야 아가 옷을 입고 있는 방이라 너무 귀여워요 떵디는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하셨는데요 어 네 여기 이렇게 또 저의 미니미 뭐 미니미 맞나? 뭐 아무튼 네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아무튼 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738님이 빵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네요 방이라니 빵디와 방의 만남 오랜만이에요 라고 어 얘 이름이 방이구나 오 오케이 어 이제 알아둘게요 어 그래 방방이 6338님이 오늘 13살 같아요 어 나가? 내가? 아니면 여기가? 얘가? 어 뭐 아무튼 네 뭐 감사합니다 어 회춘했네요 아 31살을 이렇게 바꿨나봐 오 땡큐 땡큐 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제 답장 잘 가고 있나요? 가고 있어요? 오케이 네 잠시 후에는 새해 첫 기념일 마이삿데이 함께합니다 기대해주시고요 이쯤에서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광고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데이식스 성진입니다 오래 기다렸죠? 반갑습니다 스테이션 Z 우리가 기다린 디데이 저는 데이식스 성진 빵디입니다 K8831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보이는 라디오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이건 뭐 아직 모를 수 있죠 음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어플콩 마이케이 여기 들어와서 쿨 FM 스테이션 Z 화면 누르고 카메라 아이콘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 여기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보이죠?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는 방법 이제 요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본관 정문 도착하면 이제 큰 계단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쭉 올라오시면 왼쪽에 이제 오픈 스튜디오가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와주시고 오늘도 많이 와주셨는데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 안 추워요? 안 추워? 안 추워? 추워 밥은 먹었어요? 네 그래 밥 먹었으면 됐어요 그럼 건강할 수 있어 나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요 알겠죠? 네 고마워요 노래도 고마워 이제 실시간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81님이 빵디 저 오늘 퇴사하자마자 오픈 스튜디오 왔어요 심적으로 후련한 상태로 왔더니 잘생긴 오빠 얼굴이 더 빛나 보여요 퇴사 선물로 오빠 잘생김 받았더니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너니? 너야? 안녕 축하한다 축하해 퇴사 축하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1064님이 이번에 겁도 없이 겨울 계절학기를 신청했는데 벌써 내일이 중간고사라 오늘 카페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밤을 새 보려고 해요 시험 잘 보라고 사투리 써서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시험 보기 직전에 듣고 시험 찢어볼게요 사랑해요 시험이라고 하셨네요 시험이라고 하셨네요 시험 네가 한 대로 할 수 있을 기다 아마 잘 볼 기야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와라 이건 뭐 어디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장정민님이 와 빵디 라디오는 처음 듣는데 키키키키키키 너무 웃긴 분이시네 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또 한 명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덩치 키워가는 게 또 저희 라디오에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8929님이 오늘 보컬 레슨 때 무슨 노래 연습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콜드플레이의 저거 뭐였노? 에버글로우 그것도 연습했고 그리고 브루노마스의 토킹트 덤문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살짝 간만 봤습니다 1160님이 12월 31일에 영화를 보다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빵디는 1월 1일에 뭘 했나요? 어떻게 보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잤어요 일단 나도 일출을 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제가 부산의 친구들이랑 항상 일출을 보러 산타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어서 그래서 1월 1일 날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일몰이라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들 또 같이 SNS 또 잘하는 친구한테 또 사진 좀 한번 찍어봐라 라면서 또 했었어요 그래갖고 사진 봤잖아요 우리 봤지? 어 그거 그거 이제 사진 좀 이쁘게 좀 찍어봐라 라면서 했었습니다 4456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전화 오면 스테이션 제트 너무 잘 듣고 있다 특히 성진의 디데이가 가장 재밌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이제 번호가 온다 그러면 전화 꼭 받아서 어 저 성진 데이식스 성진이 하는 디데이 어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휴 부탁한다 얘들아 7823님이 빵디 저 4년 동안 고대했던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에 합격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데이식스 콩그레츄레이션스 함소절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헤헷 이라고 했는데요 어 장기 프로젝트 일단 뭐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어 이건 노래가 약간 결이 좀 안 맞기는 한데 앞부분만 살짝 할게요 콩그레츄레이션스 넌 참 대단해 우워워 어 내가 해야 되나 콩그레츄레이션스 어쩜 그렇게 뭐 요런 뭐 요런 요정도까지만 부를게요 뭐 아니 원래 우워워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맛이 또 안 사네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2023년 첫 기념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마이데이 이야기 여덟 번째 기념일 마이 샅데이 새해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해 운을 결정한다 이런 속설이 생기면서 새해 첫 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뭐 사실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 첫 곡 뭐 들었지 어 나 레슨곡인 것 같아요 어 에버글로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에버글로우의 말뜻도 되게 좋았으니까 뭐 사실 그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영원히 빛난다 으흠 근데 이제 새해 첫 곡처럼 새해 첫 소비 이걸 신경쓰는 분들도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될 것 같고 왠지 의미 있는 걸 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올해 처음 소비를 한 건 어 아무래도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밥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나는 밥성진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나봐요 어 뭐 이유 없어요 배고프니까 어 뭐 아무튼 다들 밥 잘 챙겨 먹어요 알겠죠 저희가 이제 스테이션 제트 인스타그램으로 마이삿데이 사연을 조금 미리 받아 봤는데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소비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데이식스 사랑의 영원혜님이랑 떵디니 띵디니 띠드버거 사주세요 님 어 빵디 해피 뉴 이어 님 어 전부 올해 스무살 성인이 돼서 새해 첫 소비로 술을 샀다고 합니다 오오 술 좋죠 하지만 적당히 드셔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 되고 제일 처음 소비한 거 똑같을 것 같아요 어 결국 밥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저는 늘 밥인 것 같아 뭐 그런 거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어 그래서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어 그래서 밥을 늘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새해 첫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이유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소비하기 참 좋은 곳이죠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곡 듣겠습니다 예은님이 루시의 21세기 21세기의 어떤 날 신청합니다 가사의 2012년 1월 16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아무 일이 없던 날들도 특별하게 기억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새해 첫 곡을 첫 곡의 가사가 1년을 결정한다는데 빵디와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매순간 매순간이 특별하게 추억되는 2023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이 샅데이 소비요정들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저도 예상했고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칙과 선물이 걸린 퀴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죠 마이 샅데이 코너 소코너 오직 벌칙의 목적인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뭐야 이토록 감미로운 선율 빵디가 처음으로 산 어쿠스틱 기타 연주 소리인데요 이 기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기타? 아톰인데?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뭐야 사실 제 어쿠스틱 기타의 이름은 아톰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딱 처음 봤을 때 뭔가 되게 아톰같이 생겼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톰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빵디의 기타 이름인 아톰은 일본의 유명 만화 우주소년 아톰의 주인공인데요 이 만화는 어느 해부터 연재됐을까요? 어렵죠? 보기 드릴게요 1번 1968년 2번 1952년 3번 1977년 4번 박성진 사랑해 뭐야 이거 이거 뭐 보기야 왜 이런 거지 어 보기 정답은 3번이네 딱 3번이에요 아니야? 4번? 오케이 그래 어차피 틀릴 거게 4번하자 4번 정답은 2번 1952년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1952년 오래 살아남았네요 축하드려요 뭐 어찌됐건 이제 틀렸으니까 뭐 벌칙을 또 받아야겠죠 벌칙 받는 영상은 이제 스테이션제트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새해 첫 소비 내역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린 님이 저는 새해 첫 플렉스로 간장게장 효도 했습니다 작년에 주문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올해 또 공구가 떴길래 부리나케 주문했어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 모두 다 맛나게 드셨다고 해서 엄청 뿌듯합니다 새해 첫 소비로 효도한 저 빵디가 칭찬해 주세요 오 간장게장 오 맛있겠다 아무튼 뭐 효도하셨다니까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근데 진짜 첫 소비가 이렇게 약간 뜻깊은 곳에 쓰이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박감자 님이 2023년 제 첫 소비는 바로바로 파란색 장갑이에요 친구들하고 주말에 눈썰매를 타러 가기로 했거든요 어렸을 때 눈이 오면 동네 친구들과 육교에서 눈썰매를 타고 놀았던 추억이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이라 너무 설레요 히히 빵디도 어렸을 적 겨울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겨울 추억 많죠 겨울에는 늘 눈썰매를 타러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어릴 때는 스키는 제가 중학생 때 처음 타봤고 그 전까지는 늘 눈썰매를 타러 댕기고 근데 아빠가 이제 끌어줘야 올라가는 거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내가 지금 하라고 하면 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빠가 좀 힘이 좋았나 봐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 처음 이제 폭설 딱 왔을 때 2002년이었나 뭐 언저리였을 거야 아마 엄청 어릴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뭔가 그 내리막길 외할머니 집 이제 근처에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쌀포대 가지고 썰매 탔던 거 그것도 기억이 남네요 위험했는데 그래도 그기는 어차피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문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2966님이 빵디 전 새해 마지로 LP 플레이어를 샀어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을 때마다 더 아날로그 감성이 더해져서 마치 다른 음악을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올해에는 데이식스 LP도 꼭 구매해서 LP 플레이어로 들어볼게요 빵디는 LP 듣는 거 좋아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듣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LP를 사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LP를 옛날에 한번 그 저거 뭐냐 중고마켓 같은 데서 한번 사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틀 수가 없었어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이렇게 들으면 좀 따뜻한 질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있으면서 7748님이 저는 쓰레기통을 샀어요 방 리모델링을 한 뒤에 여태 쓰레기통이 없었거든요 새해니까 이참에 까먹지 말고 사자 싶어서 샀답니다 오 이거 또 의미 갖다 붙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22년에 뭔가 좀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2023년을 다시 살아가자 약간 이렇게 의미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95님이 저는 1월 1일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드렸어요 할머니께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께 효도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해요 빵디 저 한 번만 칭찬해 주세요 오 그럼요 주변 사람들의 행복은 또 나의 행복이니까요 오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 분이랑 같이 또 놀러가면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나다영님이 올해 첫 소비는 이직 성공한 기념으로 친구들과 모임에서 2차를 냈어요 밥 먹는데 합격 전화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힘든 한 해였는데 어쩐지 올해는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빵디도 이걸 듣는 마이데이도 스테이션 제트 청취자분들도 모두 올해 원하는 대로 다 이뤄져라 얍!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근데 뭘 먹다가 갑자기 그렇게 했으면 나 같아도 우발적으로 그냥 바로 내가 산다 이라면서 골든벨 하면 울릴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김하정님이 저는 어깨 안마기요 30대가 되다보니 삭신이 쑤셔서 큰 맘 먹고 질렀어요 퇴근 후 안마기를 하고 있는데 피로가 싹 녹으면서 기분도 사르르 녹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안마기 너무 좋죠 이런 걸로 풀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꼭 해주면 좋아요 스트레칭 하면서 또 운동도 같이 겸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4505님이 저의 첫 소비 졸음 방지 젤리에요 대학원생 마이데이인데 급하게 논문을 쓰게 되어서 밤샐 때 먹으려고 샀어요 혹시 잠은 오지만 자면 안될 때 빵디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저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자요 한 5분이라도 자면 좀 잠깐이라도 한 1시간 정도라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깐이라도 자는 편인 것 같아요 갱갱띠와 곰곰띠님이 3월에 아기를 맞이할 예정인 마이데이입니다 올해의 첫 소비는 아기를 위한 손수건이었어요 조금씩 육아용품을 준비하는 중인데 정말 소비에 끝이 없네요 그래도 행복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깡총아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자라서 데이식스 30주년 야외 콘서트 같이 가자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오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조만간 3월에 아기를 맞이할 오 너무 귀엽겠다 진짜 너무 부럽네요 뚜비두밥님이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기숙학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 학원에서 쓸 양치컵을 샀어요 작년에는 너무 놀기만 해서 올해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빵디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제 친구도 기숙학원에 한번 살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라고 확인은 했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본인이 이제 마음을 먹기 나름이겠죠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잠깐 싫어요 잠깐 놀고 자고 뭐 그렇게 또 농땡이 피우다 보면 또 할 생각이 또 납니다 여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5709님이 저는 새해 첫날에 네잎클로버 키링을 한가득 샀어요 행운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요 라고 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많네 너야 너네 네잎클로버 지인 뭐 지인들 주변 지인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오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행운을 또 이렇게 빌어주면 행운을 빌어줘 오케이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9427님이 빵디 저는 좀 슬프지만 새해 첫 소비로 항토찜질 밴드를 샀어요 다음 주에 잇몸 수술을 해서 입원하거든요 다음 주엔 병원에서 스테이션 제트 열심히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제 수술이라 좀 걱정되긴 하지만 제 행운을 빌어주세요 라고 아까 행운 빌어주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다 수술 잘 될 거예요 분명히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진아 지금 진아 지금 시간이 몇시고 님이 저는 새해 되자마자 대형 서점에서 다이어리를 샀어요 다이어리 꾸미기가 취미는 아니지만 매년 새해에 다이어리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빵디 생일인 1월 16일도 체크해놨어요 빵디도 데뷔 초에 다이어리 쓴다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다이어리를 쓰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다이어리를 잘 안 쓰게 됐어요 다이어리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글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가사를 좀 쓰다 보니까 뭐 굳이 뭐 다이어리가 필요할까? 뭐 물론 하면 좋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마이삿데이 여러분의 새해 첫 소비 내역 알아봤습니다 뭐 또 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름 좀 의미 있는 부분에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면 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처럼 또 이렇게 뭔가 그냥 나도 모르게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먹었네 하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 올해도 건강하겠구나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이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기분 좋은 플렉스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소영님 그리고 하루님이 2023년도 역대급으로 만들어 보자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역대급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역대급 듣고 왔고요 스테이션 제트 새해 첫 데이식스 성진의 디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0568님이 오빠 저 오늘 오픈 스튜디오 오려고 일주일 동안 효도했어요 겨우 허락받고 드디어 왔네요 서울에 안 사니까 오빠 한번 보러 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저 오빠 따라서 피어싱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누구 누구고 피어싱 한번 자랑해봐라 오 그래 자랑 안 보이네 아 미안하다 아 그래 효도한 건 뭐 잘했어요 아무튼 8663님이 빵디 지금 방이가 입고 있는 옷 빵디가 애기 때 입던 옷인 것도 모르겠네요 저때 빵디 기억나요? 라고 아 이거는 알죠 제가 사진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다 기억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이런 옷을 입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우리 엄마도 참 얄굳네요 1872님이 빵디 취준생은 새해를 맞아 또 자소서를 갈아엎고 있어요 빵이팅 오늘 외쳐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빵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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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서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올린유이님 910610님이 안녕 성진아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마이데이야 라고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안녕 오 오케이 인도네시아 안녕 인도네시아 마이데이 반가워요 뭐 뭐 에브리 월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월드 팬 마이데이 어 다 반가워요 어 오케이 그나저나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올해 처음 먹은 음식을 궁금해 하시는데 어 일단 2023년 1월 1일 12시 땡 하자마자 우렁 쌈밥을 추천하긴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새해 처음 먹었던 음식은 바로 파스타입니다 아니 아니 뭔가 아 그냥 괜히 그냥 딱 자고 아 아니네 파스타가 아니네 내 새벽에 과자 먹었다 아 과자를 먹었어요 어 과자를 먹었네 그 왜 요 눈썹 이렇게 부리부리한 그 부리부리 뭐 하는 그 그 친구 이름에 어 과자를 하나 쪼어 먹었었네 아 멋네 그러면 어 그 과자가 첫 음식이네요 음 정말 어 보잘것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아 이제 맛있는 메뉴 추천이 있는 곳 어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시간 오픈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박성진의 심야식당입니다 새해 첫 손님은 이게 너의 죄 님이 어 저는 올해 성인이 됐고요 생애 첫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빵디 라디오 할 때 쯤이면 저는 마감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처음이다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실수하기도 싫고 근데 실상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와 어리버리함이 연속 몇 분 만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와랄라 쏟아지더니 저보고 직접 해보래요 나는 그저 아기 고3이었을 뿐인데 돈 벌기 쉽지 않네요 알바하는 사람들과 관계도 쉽지 않고요 저 진짜 이 알바 오랫동안 잘하고 싶어요 빵디 그리고 카페 알바 해보신 마이데이 분들 제 첫 사회생활에 조언 좀 해주세요 PS 빵디도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아빠 공장에서 한번 알바 해본 적 있고 뭐 그거 외에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이렇게 사회 초년생의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푸릇푸릇한 느낌을 분명히 다들 알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길 바라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체계적으로 자기의 순서에 맞게끔 뭔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모르면 그냥 물어봐 오히려 모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보는 게 나아요 물어보면 이제 뭐 선배님 진짜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진짜 제가 한 번만 더 알려줄 수 있냐 아니면 메모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억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거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다가가면 정말 나중에는 이 직장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처음은 무조건 못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나가자 열심히 해나가자 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소현 님이 고생했어 아기마대라고 하셨습니다 임정환 님이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곧 적응할 거예요 힘내세요 그럼요 분명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226 님이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당황할 만한 일일도 적어지니까 우리 견뎌봐요 잘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세인 님이 스무살 되자마자 알바하는 거 너무 멋져요 난 놀기만 했는데 나도 아 아니네 난 연습했네 난 더 엄청난 걸 했던 사람으로 합시다 오 296 님이 저도 빵집 알바 했었는데 정말 시간이 다 해결해줍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고 실수투성이에요 부딪혀 보면서 경험해 보면 저절로 늘더라고요 그럼요 공감합니다 2669 님이 카페 알바 4년 차로 조언하자면 모르면 제발 물어봐 주세요 화 안 내고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제발 그럼요 이거 분명히 모르는 눈치인데 못 물어보고 막 쭈뼛쭈뼛 괜히 뭔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사람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했지만 인간관계도 모르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취향을 내가 잘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8604님이 현직 카페 알바로 시작했다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그냥 존중하며 버티는 게 답이에요 어린 친구들 오면 기특해요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성장하면 멋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누구나 다 못해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나도 처음에 조교 못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되게 희한하게 이게 다 기억이 나 막 생각나고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되면 후배를 또 양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뭔가 구멍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배를 챙겨야 되는 시점에 자기 챙기기도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손님은 예빈님입니다 요즘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꼭 어딘가에 의지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마음이 너무 텅 비고 삶에 낙이 없는 기분이라 뭐라도 붙들면서 살고 싶어요 어른이란 게 이런 건가요? 너무 힘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본인한테서 답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본인한테서 지금 이 뭔가 위로나 이런 삶의 낙을 찾는 게 힘들다 라고 하면 저는 바깥으로 나가보는 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카페만 가더라도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 막 이런 거 재밌겠다 저런 거 해볼까?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얘기 들리잖아요 뭔가 연애 얘기가 들려 그러면 나도 뭔가 괜히 설레는 느낌 우리 드라마 보는 것도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내 일에서 뭔가 앞으로 나아갈 스텝들 이런 거 차근차근 정리해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뭔가 더 신경 쓸 사람들 이런 것들을 더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뭔가 삶의 낙이 없을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삶의 낙이 없을 리가 없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힘들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 기댈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좋고 아니면 바쁘게 살아도 좋고 뭔가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전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내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삶의 낙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니까 뭔가 좀 이런 저런 거 많이 해보면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김지원님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럼요 취미 취미가 근데 뭔가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받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취미를 잘하려고 욕심내는 거 물론 좋은 거지만 그냥 딱 그 시간에만 잘하려고 욕심내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다 뭔가 내려놓고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369님이 공허한 느낌 잘 알죠 일단 본인을 먼저 챙겨주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다시 힘을 되찾으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저도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댈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님이 파워리프팅을 해보세요 무게 많이 치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쇠를 가지고 운동을 하라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힘들면 진짜 이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허허할수록 든든하고 맛있는 걸 먹어줘야 합니다 오늘 박성진의 심리아식당은 아 심리아식당 추천 메뉴는 바로 국밥입니다 아 뭐 국밥 하면 종류가 너무 많죠 아 잠깐만 와 따라야 아무튼 국밥 하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내가 좋아하는 돼지국밥 그리고 순대국밥 뭐 콩나물국밥 아니면 뭐 저런 그 뭐냐 장터국밥 뭐 소고기국밥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속해 있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맛집들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뭔가 꼭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밥 아무거나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9069님이 빵디 저 빵 열심히 팔고 오픈 스튜디오로 달려왔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셨는데 안녕 빵 열심히 팔았니? 여기도 빵 있고 여기도 빵 있다 고생했어 7748님이 그럼 빵디의 삶의 낙은 뭔가요? 마이데이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나의 낙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 운동 그리고 뭔가 내 삶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 근데 거기에 분명히 너네들도 있어 아 너네 너 이 마이데이분들도 있고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약간 나의 삶의 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뭔가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2881님이 우리 마이데이들 다들 따숨다 빵디도 따숨고 스테이션 제트가 내 보일러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너무 따뜻한 따뜻한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널리 널리 버트리자고 이 용기를 등해설님이 내일 점심 메뉴 국밥으로 간다 나도 난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3509님이 저 오빠가 추천해 준 영뿡 국밥 갔다 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오빠 덕에 맛집 알았어요 고마워 내가 말하는 건 허투루 말하는 거 없어요 정말 내가 다 먹어보고 정말 맛있는 것만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진심으로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메뉴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슬 우리가 끝을 맺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봐봐 1시간이 너무 짧아 2시간 해야겠어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이 뭔가 새해를 맞이하고 좀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바깥으로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안에서 하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지만 근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원래 이름은 레원 네 뭐 뭐 아 요거 아 실시간 댓글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384님이 빵디 난 내일 출근 8시 반 출근인데 왔어 내 사랑이 이 정도다 보고 싶었어 라고 하셨어요 어 뭐 여기 온 거야 너니 안녕 안녕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아 9519님이 저 내일이 학교 마지막 날이라서 반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 전체랑 선생님한테 편지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일 편지 받고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까 설레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를 준비할 때 늘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뭔가 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 어 좋아해 죽일려나 뭐 약간 요런 어 요런 요런 설렘에 또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스테이션 제트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어 내일은 이제 원래 이름이 레원이 방송되고요 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여은님이 신청해 주신 원필의 그리다 보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마이데이 매일 꿈같은 하루 보내시고 꿈도 꾸지 말고 잘자요 등실해왔어 어른이 되면 완벽한 풍경 속에 있을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